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 일은 거대한 뱃 앞에서 대화를 나눈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들을 보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앞으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정작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왜 꼭 같이 만드는 데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일까? 도저히 양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책도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정책이고 반드시 시청해야 될 그런 정책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한국 최고의 사립학교인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를 자사고 지위를 박탈해서 일반고를 전환할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 땅에 양식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득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데 익숙합니다 교육부는 10월 25일 날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5년 재임하는 단임제 정부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에 슬픔 가울러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민사고 폐지입니다 1996년도 최명재 전 파스테르 창업자 올해 92세입니다 가 사제 1천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민사고는 현재 존폐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중앙일보는 민사고의 교장선생님과 아주 심청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민사고에 와봤나 강원도 행선에 허허벌판해 학교만 덜렁 있다 이제껏 전국 각지에서 모집해 온 정교생 450명이 공부를 했다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지역 1만고가 되며 광원도에서만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채울 수 없다 12층짜리 기숙사인 거미줄만 가득하고 교실도 비게 될 것이다 학교 1년 예산이 140억 원이다 이 정도 예산을 세금으로 메워줄 수 있나 일반고 수준만 지원하면서 학교 특유의 컬리쿨룸을 포기하게 할 거다 그렇다면 학교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다 조장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민사고 학교의 지위를 변환한 것을 백방으로 알아봤다 대한학교도 알아봤지만 결국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한학교 같은 것을 만들려면 한 번 문을 닫으면 학교 재산이 국가에 기속되고 만다 학교 자산이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사고 폐교가 현실이 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정부가 엘리트 교육에 숨통을 끄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식들을 다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자기 자식들에게 미칠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학업능력이 다른 모든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일반고로 진학시켜야 그렇게 평준화를 강요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이들을 외국이나 다른 국제학교 등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그럴만한 경제력을 갖지 못한 한국의 대부분 가정과 아이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평등화를 강제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평등화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평등화를 강제하면 있는 사람들은 다 전 세계로 가서 수월성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신분제를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공고하게 만드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결국은 실천하는 정부이자 우둔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유수한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손에 꼽을 수 있는 명문 민족사관학교는 개인이 사제를 1천억 정도 투입해서 만든 어렵게 만든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나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점점 관료주의와 평등주의로 압도되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평등주의와 관료주의가 압도적인 힘을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인재도 있고 똑똑한 인재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인재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인재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본래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허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사회로 발전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점점 정체되는 사회로 가는 길을 서둘러 강제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창창하게 커가는 아이들의 앞날을 가로먹는 것일까 지금 한참 자라는 아이들의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공권력의 만행이자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민사고 같은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정체된 나라이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그런 사회에 정체되고 칙칙하고 가라앉은 그런 가난한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사고와 같은 그런 명문학교를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폐지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ertig stud marketing 및 배운 포 ili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